설마 진짜 이번 영룡초 영룡집일까봐 와... 200개야 연습카트? 알겠습니다 형님 도... 찬! 홈카는 오늘 밤에 안되야 돼 어 막잡아도 돼야 돼 뭐 그래도 허용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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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리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근데 모바일 카트는 진짜 폭풍 안 들고 나중에 캐시만 안 가도 되겠네.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맞죠? 맞죠? 자, 이렇게 해서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앞으로 좀 더 모바일 카트를 연습을 많이 해서 삽 고수가 되는 DJ 김태칸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댓글에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. 사랑합니다. 유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